지난 3주간 동안에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최종 정리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결코 그저 신학적인 이야기, 학문적인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나의 삶을 얼마나 놀랍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지금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의 의미를 얼마나 놀랍도록 새롭게 조명하여 주는지 그것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 몇 년 동안에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일까요? 이런 주제에 대한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많은 미디어로도 이런 신학적인 주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중에서도 참 잘 만들었다 싶은 웹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서 여기에 있는 많은 비디오 클립들을 좀 살펴보시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또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bibleproject.com이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고 또 주제별로 이렇게 비디오들을 모아놨는데요 그중에서 heaven and earth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동영상 클립 보시면 제가 지난 3주 동안에 했던 이야기를 고스란히 한 6분, 7분 정도 비디오로 압축해서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비디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제가 평소에 설교하던 것을 그대로 너무나 잘 정리를 해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한편으로 이렇게 6분, 7분이면 정리되는 얘기를 나는 뭘 이렇게 길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만큼 너무 재미있게 너무 잘 요약된 그런 비디오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이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heaven and earth is interlocked and overlapped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수요일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interlocked data, 연동되어 있다, 그리고 overlap되어 있다, 겹쳐져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bibleproject.com의 저 비디오에서는 heaven이라는 하나님의 스페이스와 earth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스페이스가 저렇게 분리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겹쳐지고 그것이 나중에 완전히 합쳐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 전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이미 우리들 곁에 혹은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천국은 결코 먼 미래에 있어서 우리와 동떨어진 그런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미래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체험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고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균열을 내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맛보아질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로 하면 굉장히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자꾸만 이 엄마 뱃속의 태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엄마 뱃속의 태아는 언제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이 태아가 지금 몇 개월째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엄마 뱃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견뎌내야만 그래서 정해진 출산의 때가 되어야만 그 출산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태아의 입장에서, 아기의 입장에서 아빠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미래에 벌어질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지금 아이들 곁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림은 안 보여주면 아빠는 분명히 이 아이에게 관심 가지고 아이에게 소리를 들어보려고 아이에게 때로는 말을 걸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이 아빠는 태아와의 곁에, 태아와 함께 하지만 태아와 다른 시공간에, 다른 차원에 존재합니다 물론 이 뱃속의 아기로서는 바깥 세상을 상상하기 힘들겠죠 너무나 다른 차원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엄마 뱃속의 이 아이에게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습니다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습니다 이 아기는 발로 땅을 딛어서 걷는다는 게 뭔지도 알지 못하고 폐를 가지고 호흡하면서 숨을 쉰다는 게 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설명해 준다고 해도 이 아이는 결코 그걸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음식물을 입으로 씹어 삼켜서 소화시킨다는 게 뭔지 이 아이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이 아이의 몸은 지금 우리들의 몸과 별다를 법 없지만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 세상은 이 아이에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믿기도 힘들고 상상하기 힘든 세상이지만 그 바깥 세상은 분명히 이 아이의 곁에, 이 아이 위에, 이 아이와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들과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풀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약속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아래 모인 그 모임 안에는 지금 우리들의 이 모임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린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귀신 같은 혼령 같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어떤 추억이,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의 우리로서는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문자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들의 이 모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조금 더 시적인 표현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찬성과 438장의 이런 표현이 될 겁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시간과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지상에서의 삶과 주님의 임자심을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미래의 천국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균열을 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비집고 들어오시고 우리들에게 체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부활하게 될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계속 살아가게 될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은 우리들이 인류 역사가 창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종착력은 우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 이 도시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죠 하지만 분명히 이런 건물, 이런 도시, 이런 세상일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버리고 하늘 위로 올라가서 그 하늘 위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신학과 굉장히 다른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이 가져다주는 세계관 가치관과 전혀 다른 세계관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줍니다 이런 관점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이 사회와 이 도시의 의미들이 우리들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은 이 완계시록 21장 말씀 통해서 지금까지 나눴던 이런 이야기가 과연 그러한가 한 번 더 상고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어서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또 읽는 말씀인데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뒷부분 읽고서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많이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죠 아마도 10대 때 예수님 만났을 거라고 다들 추측을 하곤 합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을 겁니다 청소년식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 모든 것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고 다른 제자들 모두 다 순교했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순교하지 않고 제일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오래 살아남아서 정말로 많은 저작들과 많은 가르침을 교회에 남겨주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아마도 사도 요한이 90대 가까운 나이가 되어서 굉장히 나이든 그런 이후에 쓴 책일 거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일평생 예수님과 만난 그 기억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다가 만년에는 다른 사도들 다 순교했지만 지중해 반모섬에 갇혀서 늘 지중해 바다 바라보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성령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환상과 계시와 사건과 묵상 속에서 깨달음 같은 것들을 마음속으로 계속 이렇게 음미하던 가운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부활 이후의 세상에 대한 놀라운 환상과 기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라고 썼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라고 되었는데 원어를 그대로 읽으면 여기서 처음이라는 단어는 프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에게 좀 익숙한 단어죠 영어에 프로토타입 할 때 프로토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떤 완성된 물건을 만들기 이전에 시제품을 먼저 만들 때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원형, 원본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실제의 나라가 있고 지금의 우리들의 이 땅과 하늘은 그 이전의 프로토타입, 원형으로서 원본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21장 1절 말씀의 표현들을 가만히 잘 보면 고린도 후속 5장 17점의 말씀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앞장 말씀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패스트어웨이라고 되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패스트어웨이 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패스트어웨이 하게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와 대조됩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진 옛사람과 대조가 됩니다 우리도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의 옛사람과 지금의 우리들 가운데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성경은 그런 식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행성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공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1절, 2절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제림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 1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고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equal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고 물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는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확대되는 전체의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 완전한 피조세계 그 자체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피조세계 전체를 새 예루살렘 시티라고 모든 인류 문화 문명이 집결된 그 시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림 이후에 그 세상은 저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6절 말씀 보면 그 의미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일천 스타디언이오 길이와 너비와 너비가 같더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강조입니다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유대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으로 저렇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큐빅형의 모양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자심을 상징하는 언약계가 있는 바로 그곳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제사장만 1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저렇게 큐빅 모양으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신 이후에 온 세상은 그 자체가 바로 지성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3절 24절 말씀에 거기서는 성전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22절 말씀에 성전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세상 전체가 성전이고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찬란하게 비춰서 해나 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해나 달이 쓸모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길이와 너비가 12,000 스타디언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의 현대적인 단위로 바꾸면 약 1,400마일일 것이다 신학자들이 추측합니다 2,200km 정도입니다 저는 숫자를 머릿속에 그리는 거에 약해가지고 눈으로 봐야만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구글 지도에 한번 그려봤습니다 맨 오른쪽 끝이 킹스턴이고요 맨 아래쪽 남쪽 끝이 플로리다 쪽입니다 미국 중부 가운데 저기가 아마 덴버쯤 될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티가 저 정도 넓이다 이겁니다 이 네모를 그대로 이 당시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었을 지중해 바다에다 이렇게 갖다 대보니까 거의 지중해 반 정도를 덮는 크기더라고요 우리는 이거 결코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문자 그대로는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이게 높이로도 이 높이라 그랬어요 이 천 킬로미터 하늘 위면 어느 정도일까 과학 시간에 학교 시간에 배운 지식을 총동을 해보면 대륙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고 중간권이 있고 열권이 있고 그 위에 한참 지나서 외계권인데 그 위입니다 2000km는 그냥 우주 공간입니다 저 그래프의 제일 꼭대기가 600km니까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선지자의 시적인 언어이고 그림 언어 같은 것이겠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이 바라본 새 예루살렘 성은 그냥 저 고대 유대인들 생각에 천지를 가득 덮은 세상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온 세상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마도 고대 유대인이었던 사도 요한은 온 세상 가득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뒤덮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일 겁니다 그런 새로운 세상이 사도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되어서 하늘을 올라가서 공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설교하고 나서 한동안 이 말씀이 굉장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상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하늘 위에서 수천 킬로미터 크기의 압도적인 공간이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모습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하늘을 찢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위로 내려오는 그 광경을 상생활으로 무진장애를 썼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토론테 본시티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집은 토론테에서 북쪽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베리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한 시간 정도 거리를 드라이브를 하면서 출퇴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출퇴근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이웨 옆에 들판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 하늘 위에서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을 덮치듯이 이 하늘 끝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을 향해서 내려오는 그 광경을 수도 없이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 너무 압도적으로 소름돋도록 두려운 광경이기도 하였고 너무나 가슴 설레도록 가슴 뛰는 그런 광경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연은 그런 광경을 본 겁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고루카스 임재가 세상을 향해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 가득히 모든 육체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가득 뒤덮이게 되는 이 일은 결코 먼 미래에 속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굉장히 동떨어진 일이 아니다 미래에 우리들이 완전히 온전하게 풀리 경험하게 될 일이지만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경험될 수 있는 일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은 언젠가 수요비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니커라가 단기 성교를 갔을 때입니다 니커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하다는 그 나라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무허가 천막촌에 일주일 동안 우리 청년들과 성경학교를 열고 그곳의 아이들과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이 마치고 마지막 날 마지막 성경학교 마치고 해는 뉘엿뉘어지고 그 가난한 동네에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서 애들 공 하나 가지고 깔깔대면서 우리 청년들과 뛰놀고 우리 어른들은 바람 선선하게 불어오는 저녁 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는 갑자기 제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하나님의 임자가 그곳에 충만한 것을 충격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경험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처음 직관적으로 깨달았어요 천국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되는 것이 가능하구나 천국이 우리들의 사는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능하구나 천국이 우리들의 부활의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그때 몸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살아 움직임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이 거기 가서 지은 아주 허술한 교회와 학교와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고 영원의 세계에 받아들여져서 그 모든 피조세계가 우리들의 손으로 땀 흘려서 지은 모든 건물들이 영광의 빛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반영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한때 GKM 컨퍼런스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찬양 인도하러도 가고 청년들과 성도들과 함께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첫 해 GKM 컨퍼런스 갔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이고 목회자들이 모이는데 주최 측에서 우리 성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은 따로 이렇게 식사 자료를 마련해 주셨어요 학생들은 수천 명의 학생들 따로 이렇게 밥 먹고 교육자들, 목회자들, 성교사님들은 따로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그곳에서 함께 이렇게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원래 사람과 이렇게 빨리 쉽게 친해지는 편도 아니고 낯선 사람도 있는 곳에 굉장히 불편하는 성격인데 그곳은 이상하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나와 같이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된 그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들이고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딱히 자기소개하지 않아도 인사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가 너무 좋아요 서로가 너무 믿음직스럽고 서로가 기뻐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말 안 해도 알겠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희망들을 말 안 해도 알겠어요 그런 가족들이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이 흩어졌다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너무 든든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인사하지 않아도 이름도 몰라도 서로 막 챙겨주기 바쁩니다 저기 뭐 비싸요 이거 드셔보셨어요 이거 드세요 애기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누가 이렇게 뭐 일부러 하지 않아도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그중에 대장아이가 나오고 따라오는 아이들이 나오고 자기들끼리 서로 너무 재미있게 놀면서 같이 이렇게 아이패드 가지고 비디오 보면서 너무 한 가족처럼 그렇게 놀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문자 얻으러 여기가 천국이다 싶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여기가 정말 천국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를 대접해주려고 애쓰는 것 서로를 정말 믿고 기댈 수 있는 것 모두가 한 가족처럼 그 하루의 일과를 살아내는 것 천국이구나 저는 특히 예배 가운데 찬양인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눈앞에 펼쳐지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성도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자심을 심취해서 인상 쓰면서 손 들면서 땀 뻘뻘하면서 뜨겁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욱더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찬양할 때 그 성도분들의 얼굴에 밝게 빛나는 그 빛들이 가득할 때 저는 문자구들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충만한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완성된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는 그 거룩하심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뚫고 언제든지 이 땅에서 체험됩니다 재미난 것은 앤디 크라우치 같은 분은 그렇게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몰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언가에 깊이 몰두할 때 꼭 종교적인 일뿐만 아니라 운동선수가 스포츠 경기에 몰입하고 있을 때 음악가가 연주에 몰입하고 있을 때 음악이 만들어낸 자기의 세상 가운데 예술적 세상 가운데 몰입하고 있을 때 혹은 농부가 밭에서 농사 짓는 그 일에 몰입하고 있을 때 연인들끼리 서로에게 대해서 정말 몰두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린 때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시간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한 5분 지난 것 같은데 한 시간이 지나 있고 몇 시간이 지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몸이 아팠었는데 그 몸이 아픈 것조차 전혀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몸이 좀 피워라앉고 찌뿌한 것 같았는데 전혀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아무런 죄된 마음도 죄된 욕구도 솟아나지 않는 것 같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와 그 대상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앤디 크러쉬는 그런 순간들이 바로 천국이 우리들 삶가운데로 스며들어온 순간이고 우리들이 시공간에 제한되어서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가 시간을 초월한 그 천국의 세상을 맛볼 수 있는 순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어떤 심리학자가 이거 이름이 참 읽기가 힘든데요 미할, 칙산트 미할이라는 것 같아요 맞게 제가 읽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파인딩 플로우라는 심리학자입니다 크리스찬 이런 쪽이 아니고요 이런 분이 이 책에서 그런 순간을 심리학자 용어로 플로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재미나게 이것을 분석했는데 이 플로우의 경험은 아주 챌린지 되는 일을 저 수직으로 된 쪽이 챌린지 되는 강도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되게 어려운 일, 밑으로 내려갈수록 쉬운 일 수평선은 스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별로 필요치 않는 순간에서부터 제일 많이 필요로 되는 순간까지 그래서 가진 기술도 없고 그렇게 챌린지 되는 일도 아니면 그때 느껴지는 체험은 apathy, 무감동입니다 별로 아무런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술은 뛰어난데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을 하게 된다 그럼 boredom, 지루함이 느껴집니다 기술은 역시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나고 어렵지 않은 일을 하면 굉장히 릴렉스되게 되고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하면 좀 컨트롤링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됩니다 기술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굉장히 챌린지 되는 일에 몰두할 때 플로우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soul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거죠 저도 굉장히 감동 깊게 굉장히 인사풀한 영화로 봤습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요즘 젊은이들 많이 쓰는 것 같은데 in the zone, zone에 들어가는 그 경험입니다 심리학자는 플로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미래의 천국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도 않고 모든 것이 썩지도 않고 죄와 사망이 없는 그 미래의 천국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이 삶 가운데 경험이 가능하다 우리는 그 미래를 지금 여기서 살아나갈 수가 있다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용접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 육신의 부활 뿐인 겁니다 성령을 용접한 성도들은 이미 내면적으로 그런 체험들을 합니다 깊은 기독 가운데, 깊은 예배와 찬양 가운데 말씀 목사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서로 사랑의 수고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내면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해요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이 사랑으로, 평강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가득 넘치는 그런 체험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 지나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럴 정도로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퍼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아픔, 내 자신의 불안, 걱정 가득했던 것들이 언제 어디로 사라졌나 싶을 정도로 내 영혼이 가벼워서 하늘 위로 홀홀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끔 새벽 기도 마치고 제가 위에 발코니에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딱 뜨면 이 예배당 전체가 한눈에 내려 보이는데 이 예배당이 너무나 거룩하게 너무나 영광스럽게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여기 빛이 가득한 것 같아요 천군 천사들이 이것을 가득한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유럽의 그 어떤 유명한 대성당에도 뒤지 않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이 예배당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괜히 집에 가서 마음도 착해져서요 그런 날이면 괜히 집에 가서 아내를 위해서 라떼 한 잔 정성스럽게 해서 샐러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일어나 아침 먹어 정성스럽게 대접을 가끔 해줍니다 괜히 마음이 너무 착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제가 베리에서 토론토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한두 해 동안에는 그 한 시간 남주에 출퇴하는 게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습니다 가뜩이나 허리도 안 좋은데 허리도 너무 아픈 것 같고 몸도 너무 피곤하고 목 디스크까지 오는 것 같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잠깐 이렇게 눈 감았다 딱 대면 교회에 딱 도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 부활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그 부활이 바로 우리가 살고는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게 될 것이다 이 창조사계 자체가 구원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배우면서 그 긴 드라이브 시간 동안 자꾸 그것을 생각하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이 땅 위에서 이런 세계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면 그때는 나도 여전히 베이리에서 부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몸이 될 테니까 나도 그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눈 감았다 딱 뜨면 교회에 도착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시대가 와도 내가 이 긴 드라이브 시간을 지루하고 힘들어하고 실증내서 빨리 그곳에 가고 싶어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리가 아프지 않고 몸이 피곤하지 않다면 나는 오히려 드라이브 하면서 그 들판의 하이웨이의 나무들과 풀들을 조금 더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 드라이브 시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 드라이브 하면서 때로는 음악 듣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운전에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더 충만하게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연약한 육신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 천국을 그 미래를 지금 이 순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출퇴근 시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 미래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지금 해보자 달리면서 들판들을 더 유심히 바라보게 되고 새들과 계절에 따라서 풍경들이 달라진 것을 감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됐어요 지금도 킹스턴에서 토론토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별로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깨달음 이후로 우리나라의 오디너린 라이프 아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구나 그걸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방학됐다고 킹스턴에 와서 다 같이 호수과 주일날 읽어 끝내고 호수과 가서 서로 손잡고 산책하는 그 순간이 나의 영원의 메모리에 각인될 만큼 아름다운 천국의 순간 들였습니다 때로는 예배 하루 종일 준비하고 땀 흘려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숨을 고르면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머리 복잡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도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일이 생길 때에도 나의 삶을 한 발자국 뒤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것도 정말 이 짧지 짧은 지금에만 허락된 순간들이겠구나 나의 아픔들이 고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그랬거든요 어떤 소설책에서 그렇게 썼는데 천국에 도착한 사람이 소설 속에서 천국에 도착한 사람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처음부터 천국에 속해 있더래요 자기가 걸어왔던 모든 삶이 천국의 길이더래요 지옥에 도착했던 사람이 자신의 삶의 뒤를 돌아보니까 처음부터 자기는 지옥이었답니다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지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천국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들을 다 감사로 기쁨으로 아름다움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감사므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세상을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이 오디너리 라이프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내면적인 천국에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미래의 부활의 시대를 상상해 볼수록 그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런 나라를 상상해 볼수록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가 얼마나 고결하고 영광스러운가 너무나 감탄하면서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미래의 시대, 미래의 세계를 기준으로 지금의 우리들의 이 시대를 바라보게 돼요 우리들의 공동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도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다르지, 무엇이 아직 모자라고, 무엇이 부족하지 그것을 자꾸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완전한 천국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도시, 이 삶 속에서의 다른 그 점들이 바로 우리가 일해야 될 지점들임을 점점 더 배워나가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절망할 겁니다 들려오는 뉴스들 보면 늘 암담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이토록 이렇게 패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동물적인 본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을까 어쩌면 세상이 이처럼 폭력적이고 죄와 악으로 뒤덮여 있을까 절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세상을 우리 기독교회가 고치고자 한다면 치유하고자 한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는 것일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이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 암담하기가 이루 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너무나 구체적인 그림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그림들이 그 원리 원칙들이 분명하게 우리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암담해 보여도 언젠가 동독과 서독이 가로막힌 장벽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허물어졌다는 그 뉴스가 들려와서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처럼 이 절망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일시에 없애버리는 그날이 올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지금 이 상태 가운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미움을 없애고 가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물려주면서 이 도시 속에서 서로 이웃들을 섬기고 따스한 도시를 따스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가족이 엄청나게 확대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세상을 그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재 지금 이곳으로 가지고 와서 그 미래 천국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실제합니다라고 우리들의 이 공동체가 한데 가정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가 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실제합니다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우리들 안의 미움과 우리들 안의 이기적인 마음과 시기 질투와 기를 쓰고 필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사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요하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 요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벌이라 이는 요하의 이비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육체가 육신을 입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골짜기들을 메꿔야 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모자란 것들을 메꿔줘야 합니다 넘치는 산과 언덕을 깎아내서 골짜기를 메꾸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재능과 은사들과 부여함 같은 것들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면서 이 세상을 평탄하게 만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미래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을수록 우리들의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정과 미래에 이어질 천국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내가 비즈니스 하는 방식이 내가 어떤 잡을 가지고 일하는 방식이 천국에서 미래의 사람들이 일하면서 살아가는 방식과 무엇이 다를까 유심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점을 좁혀나가야 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이들이 차별받고 어떤 이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지 유심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조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한 싸움을 우리는 싸웁니다 내가 이 삶 가운데 무엇을 불만하고 있고 무엇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내면을 깊숙이 벌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그 미래의 영원한 천국에서도 내가 그 동일한 것을 소망하고 혹은 불평할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데에는 분명한 책임과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정말로 많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기억되고 이해되어지고 또 살아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